요거 같은 경우는 코픽 트윈마카 구요 요거는 코픽 잉크 잉크 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트윈마카 닙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마카를 열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박넷에서 구매하신 스탠다드 브로우드 닙을 같은 닙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봉해 주시구요 그래서 하나를 미리 여기다가 꺼내 놓으시구요 요 마카 닙을 이 핀셋 화박넷에서 팔고 있는 이 핀셋을 잡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놔두시구요 그 다음에 새로 구매한 스탠다드 브로우드 닙을 여기다 장착해 주시면 그리고 똑같이 이거 마카 닙에 스며들도록 약간만 세워서 그럼 바로 지금 보이시죠 마카가 지금 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며들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